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의 통순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비롯해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셋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열방에 대한 예언은 곧 하나님의 세계경영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모합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모합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숭배와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17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씁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너부하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론우구의 군대에 대한 말씁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 적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미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람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업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더라 달려라 병거더라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군의 여왁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만군의 여왁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저녁 달래굽이여 길라하수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지즘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네부하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밑돌과 높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하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닥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리짓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느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맬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원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에 너부가네설 왕의 손과 그 종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굽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업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지지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지지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 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합에 관한 것이라. 만굴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합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스번에서 무리가 그를 해야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멘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지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합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지짐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부모를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합의 날개를 주워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합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일일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배대를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합이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와라 일컫는 왕께서 유와같이 말씀하시노라. 모합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업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합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합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를지어다. 모합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합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너보와 베띠 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백가물과 베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합당 원근 모든 성어배로다. 모합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모합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화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합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여기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합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화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호함이 허탄함을 아느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합을 위하여 울며 온 모합을 위하여 부르지지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라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해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아레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지문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으므로다. 여하의 말씀이라 모합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합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합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지나여 해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해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합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합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크모스의 백성이 망하있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합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하의 말씀이니라. 모합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남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서 애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서처럼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한 개인 또는 한 나라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경영은 제국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듯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극률과 회복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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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